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간 존이 존스는 천국에서 부모님과 예수님, 아들, 그리고 장인을 만난 후 육체로 돌아와 사고로 망가진 육체를 위해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치유받고 온전한 건강을 되찾은 기적의 간증입니다. 가속으로 차를 몰려 놓은 운전수가 갑자기 제동을 거는 순간 찢어지는 뜨단 날카로운 소리로 평화로운 봄날 아침이 산산히 깨워지고 말았다. 누군가 부딪힐 것 같다 하고 전에 해군 차관 제임스 존이 존스는 자기 승객에게 외쳤다. 존슨 박사는 사업관계로 약속이 있어서 오싱턴시 외곽으로 차를 몰고 가던 도중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부딪힐 것 같다라고 존슨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불과 몇 초 사이의 새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가속으로 달려오던 큰 목규리 차가 그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존슨의 머리는 부러진 것처럼 뒤로 젖혀져 있었고 그의 몸은 운전대에 있는 곳으로 쑥 들어가 있었다. 몸이 핸들에 세차게 부딪히는 순간 어깨는 칼로 쑤시는 듯이 아팠고 그의 머리와 오른쪽 팔은 쇠기처럼 박혀 계속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캄캄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순간적으로 가볍게 떠올라 어두움에서 갑자기 밝게 비치는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시골길을 가다가 막 고갯길을 올라섰을 때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에 눈이 부시는 것과 같았는데 기분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직감적으로 그는 그 찬란한 빛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화로움과 가볍고 상쾌한 기분에 매혹된 존슨은 시선을 돌려 저 아래 사고의 현장을 내려다보았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으며 더구나 이상스러웠던 것은 부서진 차 속에 엉망진창이 된 생명 없는 자기 몸에 별로 애착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을 옮기지 마시오 하고 앰뷸런스 승무원 한 사람이 외쳤다. 목이 부러졌단 말이오. 그 차의 승객이었던 변호사 잭슨이더 씨는 부서진 차량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자들을 돕고자 내가 할 일이라도 하고 감정하듯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니 존슨은 저편에서 사고 현장을 주시하며 경찰이 구경꾼들을 통지하고 증인들과 회견하며 또 소방대원들과 앰뷸런스 승무원들은 부서진 차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그의 몸을 끄집어내려고 엉망진창이 된 새몽치들을 지렛대로 움직이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조니 존슨은 이웃고 자기 아내 조하니타가 사고 현장에 서서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에 젖어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너무도 놀란 그는 자기 아내가 천국으로 가는 남편을 전송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한편 조니 존슨의 아내 조하니타는 그날 아침집에 앉아서 사고가 일어난 순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현장을 환상 중에 보고 자기 남편이 지상에서 떠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남편을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보증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다. 경찰이 남편의 사고 수식을 전해주려고 그녀의 문을 놓고 했을 때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안심하게 된 존슨은 그 사고 현장에 대한 흥미마저 잃었다. 기대했던 대로 시선이 하늘로 향하자 모든 것은 다시 어두워졌는데 그는 자기 사후 여행담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느낀 희미한 빛을 향해 가속으로 어두운 터널을 곧바로 날아갔다.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 빛에 접했을 때 나는 형원할 수 없는 사랑에 흠뻑 적게 되었다. 이 빛이 내부에는 공중 누각과 같은 하늘의 두 성이 있었는데 반투명의 황금 거리들이 성 전체를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 빛 속에 그리고 이 빛과 함께 있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감상은 극지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채워주었다.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웃고 나는 수년 전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내 아들 켄을 보았다. 그는 눈이 부시는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나는 그가 세례받을 때 입었던 가운 생각이 났다. 그의 얼굴도 세례받던 그날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켄이 말했다. 엄마와 애들을 잘 보살펴주세요. 하고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갑자기 나는 마치 누가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나는 조아니타가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기도가 나를 끈질기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묵직함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아프고 망가진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 떠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장인 어른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평소에 내가 잘 알고 있던 대로 그분 특유의 웃음을 웃어 보이며 자네는 괜찮을 것에 돌아가게 돌아가라니까 돌아가 하고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영창을 하듯이 그분의 말을 받아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도 보았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어머니께서는 그 빛을 가리키시면서 그분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고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곳에 널리 미치는 사랑과 완전한 평화에 사로잡힌 나는 떠나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내가 그곳에 올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의 현장에 다시 초점에 들어왔다. 갑자기 나는 마치 어떤 사람이 새덩어리 하나를 내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내 영혼이 둥둥 떠서 내 몸을 향해 가기 시작했을 때 점점 고통에 대한 생각이 내 의식을 채웠다. 아른거리는 사랑의 그 천국빛은 야하게 번쩍거리는 붉은 빛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나는 내 몸으로 돌아왔는데 구조반에 여전히 핸들에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존슨 씨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이상 망가진 몸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앰블런스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그래서 존슨은 자기 몸이 지금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앰블런스 승무원들과 의사들은 자기들의 환자인 존슨이 그날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병원 측의 엑스레이 결과 목베의 머리털처럼 가느다란 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팔과 다리는 마비되어 완전히 감각이 없어 뇌가 손상된 것을 암시했다. 진단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요하는 장기입원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존슨씨가 새로 가진 깊은 믿음으로 의사들의 조소에도 알한 것 없이 나는 오늘 완전한 사람이 되어 병원에서 걸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으로진에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후에 그가 즉시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겠는가. 고통은 갑자기 가라앉았다. 좀더 진찰해보고 당황한 의사들은 그를 다운시켰는데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약간씩 쑤시던 것까지 없어지지 않았겠는가. 참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기적적인 사건의 결과로 앰뷸런스 승무원 한 사람과 의사 한 사람이 그가 병원을 떠나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초자연적인 천국 경험을 한 존이전스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차원 높은 경험을 비난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성분이